신수정 위원장 동지 나오셨습니다. 우리는 오늘 패한 것이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철도 지도부는 한 명도 연행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끝까지 취쟁을 수행해 왔습니다. 확대 간부 파업을 결의했습니다. 수행하실 수 있습니까? 28일은 여러분들의 가족까지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파업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해서 다시 한 번 우리들의 분노를 커다란 기운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? 민주당을 침탈한 박근혜 정부는 이제부터 80만 민주노총과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. 동지 여러분 힘있게 싸우시다. 다시 보기를 여러분들보다 10배, 100배 많은 현장의 조합원까지 함께 조직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. 동지 여러분 자랑스럽고 사랑합니다.